안녕하세요 문화축창조입니다. 분석 후 Information Architectur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설계죠.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1Depth에서 2Depth, 3Depth, 깊게 갈수록 설계가 좀 잘못됐다 그러는데 사실 잘못된 것보다는 낮으면 좋겠죠. 1Depth, 2Depth. 근데 플랫폼이다보니 깊고 넓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Depth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1Depth에서 6Depth, 페이지수, 형식, 구조, 권한, 업데이트, 상세 설명 등을 엑셀로 정리합니다. Depth는 적을수록 좋으나 플랫폼 특성상 상세 페이지까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I, UX를 적절히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IA라고 하죠. 이것도 상세하게 작성을 합니다. IA, ASIA, ASIA, ASIA. 2Ds, CSV.